카르툼다 옆에 순간이동을 써주면 좋겠지마는 어어 아 쏩니다. 쏩니다. 아 예상했던 대로 아 근데 왜 거치가 풀렸죠? 지금 네메시스 이거 달아준 게 이거 쉴드 때문에 달아준 거거든요? 이 쉴드 키고 모티머레이저팬 죽어도 괜찮아 까지만 했는데 울었어? 학교다니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아 울진 않았어? 전화 안 갔어? 그치? 그치? 뭐라고요? 전화를 내가 왜? 아니 아니 전학 전학 그 여자애가 전학 안 갔냐고 아 고백 공격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헬스는 가르치고 아 아 암튼 로얄이 우리 23살에 아주 젊고 멋진 개발자입니다 어 햄창은 사랑을 싣고 우리 로얄이의 여자친구를 찾습니다 도대체 어디있니? 지구에는 있는거니? 아직 안 태어난거니? 아직 안 태어난거니? 혹시 연상료 괜찮아요? 혹시 로얄이 연상료 괜찮습니까? 저희 이모가 아직 결혼을 안하셨는데 혹시 돈은 좀 많으신가? 아니 그냥 놀아요 예 노시는거 같은데 아 아 그러면 한 보유재산은 50억이면은 제가 생각해보겠는데 50억이면은 칠순도 본다? 아 그럼요 사실 나이가 그럴수록 나이가 더 많으면 좋아요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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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나쁜 아주 아주 그 말하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예 그렇다 자 경계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23살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바로 보험부터 시작 아니 무서운 친구구나 하하 자 경기 계속 경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티토 슬라이서님 오늘 타이러니드한테 제대로 지금 다겠거든요 이 분노를 스페이스마리드에게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생퀴리언스님 요즘에 포텐셜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예전에 포티토 슬라이서가 이 분이 포텐셜이 올라왔던 분이라면 아 그 포텐셜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하면서 생퀴리언스님 진짜 엄청 게임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일단은 상대 그나 천천히 돌아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빨리 발전기 털어야 됩니다 발전기 털 때 카라켓 볼트 쓰시거든요 이게 초대비 안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탱스트로 툴팁이 정확히 어떻게 적혀있냐면은 중보병 상대로만 추가 데미 있어요 저 효과가 딱히 건물 상대로 쓴다고 해서 데미가 더 들어간다는 건 아니라는 점 간지온이죠 간지온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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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브라더 캡틴 있죠 그렇죠 브라더 캡틴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붙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 브라더 캡틴은 지휘관이기 때문에 중보병이 아니에요 지휘관 아무것도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쿨타임을 좀 아끼자 정확히 써야할 때 못 쓸 수가 있다 으흠 스타라이크 스쿼드가 딱 중보병이죠 그죠 그죠 스페이스 마린 뭐 높 높은 아 그 높대장들 그리고 뭐 워리어무리들 시냅스 주는 친구들 엘다의 중보병이 레이스 가드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레이스 가드랑 파이어 드래곤도 중보병으로 쳐주나 모르겠네 엘다를 많이 안해봐 아 다크리퍼는 중보병 맞게 어 그런거야 또 하나의 종족이 있었던가 없죠 여기가 웬만한 종족이 이렇게 끝이죠 임가 쪽에 중보병이 센티넬 센티넬이 중보병이고 그죠 그죠 근데 또 신기하게 임가는 초중보병이 있어요 오그린 네 오그린이 있죠 중보병은 없고 오그린이 중보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초중보병이나 근데 또 플라즈마 권이 초중보병인데 추가 데미지가 또 들어가죠 자 일단 건물 안에 건물이 몇 층짜리죠 와 이거 자간가 1층은 세주고 2층은 실제 거주하면 되겠네 네 비스포크 어 근데 브라더 캡틴 못받아서 뒤였어요 네 어 비스포크 협소주택인가요 그냥 어 근데 그렇게 넓어보이지 않는데 되게 높이 지었네 아무튼 어 브라더 캡틴을 잡아내면서 어 포테이토 슬라이서님 요즘 좀 아까 카오스가 밀리던 이불에 그레이라니드까지 이거 자존심에 기수 좀 많이 나겠는데요 어허 안좋아요 느낌이 자 데크마린 역시나 장인의 볼터를 달아줬구요 보면은 장인의 볼터 달아주면 바로 스토커 볼터로 바뀌어요 이 스코프가 달려있는 총으로 바뀝니다 좀 더 조준사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아까 스마가 건물 들어가가지고 대응을 참 잘했어요 그냥 근작사운드로 마침 인키토리얼 스토툴퍼가 수리타운 그레이더도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근데 오퍼레이티브 오퍼 오퍼 오퍼팀을 좀 많이 쓸 줄 알았는데 안쓰네요 오퍼팀이 일단은 그냥 병력을 아끼는 것 같은데 어 일단 리크셉터브인데 태국 받고 다시 나옵니다 스마 상대로 근하가 지금 많이 힘을 못쓰고 있어요 네 법상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인터셉트도 있고 브라더 캡틴도 있고 네 브라더 캡틴이 좀 초반에 누웠던게 쪼끔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실수거든요 아마 깃발 먹는거에 욕심 조금 무리다가 아 인터셉트도 들어오구요 일단 탱화부터 자 샷과 넉백 하지만 이번에 스트라이크 군대도 있습니다 지금 한참 생큐뉴스는 자신감이 상승했을 때거든요 왜냐면 도글러시님의 개돌청년님의 그레이네트를 한번 잡았기 때문에 그나 상대의 싸움은 두렵지 않다 이거죠 해봐서 알아 해봐서 알아 자 스트라이크 던지면서 스카우트 컨트롤이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문제는 그레이네트를 이티를 먼저 타다는거에요 아까 개돌청년님과 다르게 어 그레이네트를 지금 자원상황이 안정적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근데 뭐 스마일도 바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일단 발전기 하나가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스카운트 마린 한군데가 나와가지고 예 그래도 발전기를 지켜냈어요 자 현재 상황 아직까지 저는 5대5라고 봅니다만 5.5 대 4.5 정도 보여요 예 브라다 캡티를 한번 죽었던게 리퀴즈 포인트가 조금 아쉽다 지금 생키뉴스님이랑 포테이토 슬라이스님이랑 리퀴즈 포인트 차이가 여기 영웅값이거든요 얼추 그죠 그죠 근데 아까 생키뉴스님이 좀 무리하게 드넛을 뽑았거든 아까 경기에서는 그 직발자원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쓰고 그 전기 120분만 기다리다가 좀 직발자원이 많이 놀았어요 그쵸 근데 큰 양상이 이번 경기에 또 나온다면은 역으로 지금 자원을 빡빡하게 빌드를 쓰시는 그낮 쪽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아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발전기를 왼쪽에다가도 깔아줘서 리퀴즈 포인트를 쓰고 발전기를 좀 벌어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거고요 중앙에다가 타르트라 터렛 또 깔아줍니다 이 포티 테크마린을 하고 계시는 이 생키뉴스님이 이 테크마린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공대생이신가 이분이 이 공개 쪽이신 것 같은데 또 약간 뽕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고기 안드레노트를 유일하게 뽑을 수 있기도 하고 고기 안드레노트가 되게 멋있잖아요 맞아요 문양이 되게 멋진 문양이 박혀있죠 자 테크마린을 들어오고 인덕스 스쿼드 두 대장 달렸기 때문에 넋밟아도 됩니다 칼로 숙싹숙싹 일단 데바스테이터스 팀이 나왔는데 요거 거치 잘해야 돼요 상계 인터셉터 있기 때문에 상계 인터셉터가 타르트라 옆에 순간이동을 써주면 좋겠지만은 어 아 씁니다 씁니다 아 예상했던 대로 아 근데 왜 거치가 풀렸죠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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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하지만 한 번 더 아 이거 여유를 너무 줬는데 네 네 어 이거 이거 데바팀 이거 도망가다가 죽겠는 아 샷건노백 아이씨 슈퍼세이버 들어갔습니다 네 방금 샷건노백은 진짜 금주의 금주의 핫클립이에요 아 아 마나 아예 다 뺏어버린 수류탄 써버리구요 자 가르톨라 털레스 지켜라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서 어떻게든 빠르게 좀 저게 주위에 중앙에 있는 빅클 포인트를 좀 지켜내느라 아 그리고 드레노트 갑니다 아 피컨까지 굉장히 잘 막아냈어요 아 세트리얼 수 있는 게 잘하시네 실력이 진짜 많이 늘었어 이거 이제 포티투 슬라이서는 이제 디콜에다가 한마디 하신다고 이제 워마타운 디콜에다가 아 요즘 너무 놀았나 너무 놀았나 이런 어 근데 드레노트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지금 왼쪽에 있는 자원들을 좀 소모해주면서 리퀘션 포인트가 많이 놀지는 않았어요 하하 드넛이 나오는데 3티어를 탄다라 이게 말이 되나? 이래도 되나? 싶네요 팔라딘이 빠르게 나온다면 해결되는데 그 사이도가 너무 고통받을 수 있는 수위가 높던데 아 드레노트 나오면은 바로 모가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건데 네 레트리뷰션 본편만 있으면 돼요 네 레트리뷰션 본편이랑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모드는 이제 워마타운에 가시면 쉽게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유비 입문 환영합니다 이분들도 지금 뭐 입문한지 한달밖에 안되신 분들도 지금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다들 어 제가 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제가 무조건 최소 100시간을 채워드리겠다 100시간 채워지면 이제 외국인들이라도 이제 막 자유롭게 붙어 주시거든요 일단 3티어를 가긴 했는데 이게 안그래도 그레이네티가 대기감이 워낙 부족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아 보티머레이저백 나오네요 이게 대기감이 좀 되죠 그치감에 나오는 레이저백인가요? 네네 오 뒤에다 무장 달아주면서 이제 싸우는 친구인데 저게 위에다가 아마 사이캐론을 달고 사거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저걸로 드레노트를 아마 상대를 해주실 겁니다 음 그렇군요 근데 체력은 뭐 레이저백이랑 거의 똘이똘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데바팀에 또 라스캐론이 올라가 있어서 그러면 굴리기가 상당히 까다롭겠네요 자 중앙쪽에 드레노트가 있는데 여기서 좀 소극적으로 좀 하지마시고 굉장히 지금 스페이스바린이 굉장히 강할때라 이럴때 적극적으로 나서야되요 중앙쪽 중앙쪽 전력하면 바로 타렌톨라 털렛 막아주고 상대 드럼 위치 파악을 잘해야되요 모티몬 레이저백 자 빠르게 지금 다행히도 라스캐론이 없는 쪽에 드러시도 나와줬기 때문에 아 인터셉터 뿜데 싸이키론 같이 올라가면서 네 이제 텔타면서 원거리고 들어갑니다 이거 드럿 잡겠다는 얘기죠 밀을 물었습니다 잡겠다고 저 사이키론이 좋은게 대기간만 잘하는게 아니라 중고용한테도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아 그래도 인터셉터 군대 집 보내주고 하지만 아직까지 포티몬 레이저백 남아있습니다 벌써 지금 드러누스 체력이 반피인데 자 요거 잡으려고 오나요 바로 멜타가 돌려가고 있구요 아 근데 데바팀이 빠져있다는게 좀 아쉽긴 한데 테크바링으로 상대 하면 되니까 네 데바팀은 굳이 뛰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 바로 대기값 준비하는군요 멜타가 온가 옴니시아 오브 여기 스턴이 되게 솔솔하게 걸리기 때문에 지각변에서 의장이 좋죠 드러누트 빠르게 파악해서 빠르게 잡아줘야될텐데 안그러불도록 스카웃마린팀이 두 분데라 이렇게 스카웃마린팀을 초반에 잡아냈다면 이게 좀 수월할텐데 두 분대가 수리하면 금방 수리되거든요 자 타란톨라 털레 두개씩 올라가있습니다 응 저 타란톨라 털레 또 잉구스를 먹어가지고 응 잉구스 생각 좀 잘하셔야 돼요 너무 좋듯 좋아한다고 막박으면은 타란톨라 털레 때문에 잉구스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허 좋아한다고 막박아요? 이보세요 지금 워헤머 어? 지금 워헤머 세계에서 가장 공권력있는 방송이 미스러운 방송에서 어허 끔찍한 마로를 하시는구만 아 아 아 아 아 일단 일단 대바팀 타란톨라 털레 이야기입니다 타란톨라 털레 이야기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타란톨라 털레 이야기에요 아 근데 오른쪽에 스카몬바린팀이 땅먹다가 인터셉터 분대한테 달렸습니다 인터셉터 분대가 사이캐논이랑 총을 계속 바꿀수가 있군요 아 근데 쯤 걸리면 뭐 이거 해도 되고 아무튼간에 아마 예 팔라딘 준비할거에요 팔라딘 준비해서 사실 팔라딘만이 희망이다 팔라딘이 나오는 순간 그리네트의 그 전력이 완전히 180도밖에거든요 어 근데 멜타곤 아파요 멜타곤 아픕니다 멜타곤이 단점이 뭐냐면 사거리가 좀 짧아가지고 사거리가 좀 짧아가지고 멜타곤이 단점이 뭐냐면 멜타곤이 단점이 뭐냐면 사거리가 좀 짧아가지고 그래서 데바스테이터스 팀에 라스캐논이 필요하겠죠 라스캐논은 또 슬로우도 있고요 그렇죠 특히다 이제 레이저 백 같은 모든 체력이 약한 이런 차량들은 레이저 라스캐를 한방 맞으면 죽었다 복창해야죠 이 라스캐를 봤다면 희망을 버려라 점점 힘이 빠진다 어 근데 미사일 런처 포탑을 설치해줬네 이거 이거 가는 사람 처음 봤어 아마 다른거 무시하고 미사일 런처 포탑부터 잡아줄거 같은데 데미지가 이제 좀 나올 솔찬이 나올거라 충분히 파괴할겁니다 테크 마린 뒤에 수리 이제 파괴하고 빠지면 되죠 점사겸사 발저기까지 엘모 한글 패치는 안 까셔도 돼요 지금 당장 한글 패치가 완성되어있는건 아니기때문에 탱마팀 플라즈마건 버리고 미사일 런처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트머가 많이 짜증났나보죠 그리고 브라더 캡틴도 네메시스 워딩 스태프 달아놓습니다 저거 마법 아니에요 물리에요 물리 개아픕니다 그리고 떨어지는거 아아 나왔다 그분들 나오셨다 그분들 나오셨다 지금 네메시스 이거 달아준게 이거 쉴드때문에 달한거거든요 이 쉴드키고 모티머레이저뱅 죽어도 괜찮아 근데 드넛 오히려 그냥 마땅히 까는게 더 유리할수도 있어요 이게 드넛이 넉백이기때문에 카레딘한테 넉백 한번 덜고 근접해가지고 자 뚱땅 뚱땅 자 수리하면서 하지만 아우 팔라딘 이거 딜 들어가는거 지금 수리하고 있는거거든요 지금 네 아 수리하면서 싸우니까 팔라딘으로도 잘 안돼요 역시 역시 테크마린 이공개 그리고 짜증났던 것들도 이거 잡아야겠죠 데바팀 데바팀 팔라딘이 뚱땅 뚱땅 망치로 네 그리고 깃발을 못먹게 막아놨던 타로트나 포타도 잡아버리구요 드넛 잡으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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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빈디카레가 나오면서 이제 그레이네이트 완성됐거든요 이 그레이네이트 저력이 진짜 팔라딘 등장한 순간부터 모든게 완성이 되요 후반에 사실 그레이네이트보다 강한 진영은 없거든요 아 아 아 아 진짜 영웅 암살을 제대로 보셨습니다 와 자 프레데터 나오고 있구요 프레데터 나왔는데 지금 리디머 리디머 나오기에는 지금 팔라딘 복잡 때문에 원골에서 한번 활약을 좀 넣어주는 걸로 아마 가실건데 아 이걸 또 인터셉터 스포드로 채워줍니다 아 잠깐 상대 팔라딘 때문에 위축됐지만은 다시 프레데터를 믿고 나옵니다 자 어 두번 가야죠 일단 프레데터 나온거 확인했는데 팔라딘도 지금 집에 가서 좀 휴식 좀 하고 와야되기 때문에 어 프레데터 아 아까 따여가지고 많이 화났어요 테크 많이 따여가지고 쫓아갑니다 아 아 네 아 글로벌3 들어갔습니다 글로벌3 기갑이랑 기갑 다 수리되어 스커바리 팀이 체력이 좀 없었는데 다행히 돌아가는거 같구요 야 저 인터셉터 군대가 대기갑이 되면서 순간이동을 하니까 되게 까다롭다 암호도 중보병이죠 아 이러면서 퍼깃쇼프는 하나 더 나옵니다 야 이거 이번 경기 진짜 좀 치열한데요 와 이게 그 스마 쪽에 데바스테이터 팀은 중보병이 아니거든요 어 지금 아 아 네 퍼게이션도 사이클은 달 수 있는데 확실히 인터셉터가 사이클을 다는게 더 좋네요 테를 탈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칼로도 바꿔 가지고 또 싸울 수 있죠 칼로도 바꿔 가지고 또 싸울 수 있죠 하면서 쫓아오는게 공폭이 너무 뻔해 도망도 펜하고 도망도 펜하고 자 일단 집에서 팔라딘들 풀 체력을 좀 채우고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퍼게이셔 따로 업그레이드는 안 올라가네요 화방을 활용 네 아마 화방으로 고병 쪽 라인을 좀 제압을 걸까 싶은데 뭔가 업그레이드 들어가지 않을까요 일단 사이캐논으로 인터셉스터드 좀 때리다가 뒤쪽으로 빠져주고요 그게 사실 다른 것보다 빈디카레가 조커에요 조커이자 핵심 아 팔라디에노로 났습니다 자 이제 프라딜에서 도망가야죠 조합이 그나가 굉장히 강력하네요 팔라딘 상대가 너무 힘들다 팔라딘이 일단 텔 타서 라스캐논 팀 밀어내주고 뭐 사이캐논의 인터셉터랑 빈디카레랑 해서 기갑 하나 잡아낸다면 이게 지금 스마트 전력이 절대 약한게 아닌데 근데 그나는 더하다 네 컨버전 B로 나왔습니다 자 컨버전 B로 자 이제 퍼게이션 스쿼드가 요걸 기다리고 있었군요 예 일단은 쉴드 태워주고 죽기 직전에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텍티코마니터 지금 레벨 3이기 때문에 텍마도 쉽게 안죽어요 근데 팔라디한테 뚝대기 까지면 금방 죽긴 하네요 아 일단 드레드몬트가 스턴 한번 걸어주면서 역시 똑같이 패고 있습니다 팔라디 한 명만 잡으면 총원비 넉넉하게 샀는데 아 죽기 전에 탈출 아 분명히 마법 쓰는 스태픈데 아 리틀이 타는거 근데 사실 여기서 시간만 걸어도 북토리 포인트 때문에 그나가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이에요 자 커만더가 일단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그레이리한테가 챙길거 정말 잘 챙겼어요 빅토리 포인트 아 근데 팔라딘 진짜 진짜 강력하긴 하네 체력이 높아가지고 팔라딘 총 체력이 5400입니다 5400 드넛이 5400밖에 안되거든요 4대에 중보명 테 슈 슈퍼 아미인가 아미인가 초중보명일거에요 초중보명 빅데이 5300이로 미친거 같아요 지금 일단은 깃발 먹으면서 그거 해야되요 뭐 드너 두대라도 뽑아가 배드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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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분명히 지금 돈 모으는걸로 보아서 조금 큰일이 아 랜드너드 리디머 랜드너드 리드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아 어 프레데터 한대도 열정이 좀 모자른가 고기한 데네넛의 열정이 얼마나 필요하지? 열정이.. 적당히.. 적당히 필요해요 그 숫자까지 다 외우고 있진 않아 내가 근데 이게 지금 어설트만이 나오고 있는거 이거 되게 좋은 선택이긴 해요 지금 얘네들 업그레이드해서 와.. 인터셉터 군대 공격적으로 가가지고 빙기 카려 쓰신거 함께 데네넛 따고 나옵니다 벵가드 달고 근적 견제 해서 뭐라도 지금 막아내줬는데 물론 이제 팔라딘을 못잡을거긴 한데 아 깃발 먹는.. 아 깃발 이렇게 대놓고 먹는 스트레칭 거둬내줬 걷어내질 못해요 먹으면 어쩔건데 내가 자신감 이력속 이제 업그레이드터 아 팔라딘 숨어있는 퇴차고 앞을 막아버리면서 플레데터 쓰러.. 칩니다 아.. 팔라딘이 진짜.. 진짜.. 아.. 이게.. 어깨 깡패 장난 아니네요 자 9점 오른쪽도 깃발이 내려갔구요 아무리 기갑이 강하단들 전쟁은.. 사람이 하는겁니다 이 팔라딘 망치의 머리가 아주 오목해졌죠 네.. 미션중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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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